여기서 드라마도 찍고 그랬대. 무슨 드라마요? 나 지금 봐. 구름이 그린 달빛? 박복은 나와. 박복은 너무 좋아. 김유정 씨하고 나온다. 맞아 맞아. 유명한 씬 있어요 여기서. 둘이 했던 유명한 씬. 여기서 해보자고? 기억이 안 나니. 송구합니다. 저와의 약조를 잊으신 건 아니신지요? 저와의 약조를 잊으신 건 아니신지요? 오빠 저한테. 왜 이렇게. 말 타고 달려와서. 걸어와서. 사실 홍래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. 저와의 선약을 잊으신 건 아니신지요?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? 송가웅입니다. 저와. 부러워한다. 내 사랑이다. 부러워한다. 늦어서 미안합니다. 저와. 홍래관과 선약이 있습니다. 혹시 저와의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? 가시죠. 송가웅입니다. 저와 안했잖아. 송가웅입니다. 저와. 송가웅입니다. 내가 더 안하고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저와. 홍래관과 선약이 있습니다. 저와의 약속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? 함께 가시죠. 송가웅입니다. 송가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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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흫. 늦어서 미안합니다. 저와 항공하마 홍래관과 선약이 있습니다 저와의 약조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지금이라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송가웁니다 저와 noi 야 아라 이 여행 너 탈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